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어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한 통화 녹음이었는데요. 먼저 공개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시점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전날에 있었던 통화이고요. 해당 녹취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당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양 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이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이후에 오후 3시 30분쯤에 김영선 후보로 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 파일은 누가 녹음을 한 거예요? 네.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수천 건을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을 해뒀고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을 보면 통화 음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이게 원본이 아니고 이 원본 녹음 파일을 틀은 걸 다시 녹음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녹취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출석했던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해명을 내놨어요.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김영선 후보 공천 이야기를 하니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통화는 이제 경선 한참 뒤인 본선에서 당선된 뒤에 취임 전날 이루어진 거잖아요. 경선 이후에도 명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기존에 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자 기존 해명이 거짓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부 기류가 어떤가요? 일단 지도부에서 이번 주말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한동원계에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가 하나가 끝이 아니라요. 앞으로 여러 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어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녹취들이 공개돼서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게 사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실관계 파악도 어렵고 당사자도 아니라서 이 당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식 입장이 나와버린 상황이죠. 당에서 별도 입장을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내 물 및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해명도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미 한 번 탄핵을 경험해 본 당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디로 불이 번질지 정말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밝혀졌다면서도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먼저 언급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또 아직은 물을 익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도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 또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또 탄핵은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먼저 꺼낼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로 우회하는 전략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관련해서 혹시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가 수천 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두 개의 녹취를 더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공적 대화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를 명 씨가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이것까지 모두 공개가 되면 파장이 정말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녹취 당시인 2022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고 인수위법상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탄핵을 골몰하기 전에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부터 주장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다라고 직격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5월 10일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당일에 김 의원에 대한 공청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으로서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일단 정황이 아닌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요. 현재 나온 녹취만으로는 공천에 개입했다. 그런 법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2차적 문제이고 대통령 육성으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국민정성법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유상범 의원이 이제 법적인 문제를 공개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친한계에서는 적절치 않았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을 운운할 때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대선 기여도와 경쟁력, 여성 가산점 같은 기준을 따진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저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천 과정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좀 물어봤는데 당시 내부 여론조사에서 김영선 당시 후보가 김종양 후보보다 적합도가 높게 나온 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간위 회의에 들고 갔고 그러면 김영선 후보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 쪽에서는 김종양 후보를 당시 밀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김영선 후보로 된 건 외압이 아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했다라고 당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이미 한 챕터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지금 이 녹취 이슈가 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늦은 대응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또 반면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으니 특별감찰관이라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조금 반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총이 열리게 되면 이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차원의 찬반 논의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이 문제로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든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의원총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 의총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리게 될 의총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표대결로 갈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친 한동훈계에서는 현재까지 확보한 표를 4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친윤계가 그리고 40명 정도인데 그럼 거의 비슷해진 수준입니다. 여기에 20여 명의 의원들이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표대결로 가도 자신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의 방향이 동의하진 의원들이 훨씬 많고 민심에 가장 예민한 의원들이 이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표대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도 포결론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30일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한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떤가요? 이건 역시 친한계와 친윤계의 평가는 좀 나뉘는데요. 친한계에서는 중간평가 성격인 부산금정부 보궐선거를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거에 좀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 외에 의정갈등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친 대통령실과 야당이 적극적이지 않는 환경이 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에서는 이 한 대표가 큰 의제를 던진 게 하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 이슈몰이를 한 것 말고는 한 게 뭐가 있냐라고 굉장히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마저 사실상 거부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요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내부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하려는 이유는 이게 극약 처방이라거나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이 아니고 유일하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인사권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은 당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지만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 여사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동훈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특별감찰관은 우리도 무조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9%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72%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 물가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기간 중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서 이 녹취 공개 파장이 아직 다 반영된 결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95% 실외 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11.1%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통령 분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녹취록 파장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기류 속에서 20%대가 처음 무너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